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말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? 네, KTNG고요. 네. 네, 87,900원이고요. 네, 87,900원.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? 네, 비중은 20% 있고요. 네, KTNG 뭐 특별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? 고배당이어서 들어가 봤는데요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내년에 분기배당도 실시하겠다고 해서 좀... 그래서 제가 봤어요. 이 KTNG는 좀 얄미운 종목입니다. 떨어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렇죠? 그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. 맞습니다. 배당률이 워낙 좋고요. 뭐 오프에 딱 국가인이 되다 보니까.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 게 어쨌든 담배와 인삼 이 두 가지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가 실적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요즘은 정관장 메이커 자체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즘에 이제 면역력 증강으로 해서 홍삼이 좋다.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도널이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배당적인 부분인데 이 종목이 이제 습성을 만들어버렸어요. 어떤 습관을 만들어둔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이제 8만 9천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. 그러니까 8만 9천 원이 되면 매도.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배당 때문에. 8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는 매도입니다. 저는 맥시멈 9만 5천 원, 9만 9천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량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8만 9천 원 올라오면서 반 정도를 매도하면 좋습니다. 8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에 반 매도. 8만 2천 원 오면 매수. 2천 원, 9천 원, 2천 원, 9천 원 이렇게 하면서 반 갖고. 그러니까 반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서 매매하시면서 50% 물량은 위아래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사실은 조금 지루함은 있어요. 지루함은 있는데 어떤 배당 메리트 때문에 기관도 쉽게 들어오고요. 외국인도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.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당을 5%를 바라든 6%를 바라든 그 배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략을 잘 짠다면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준을 잡겠습니다. 8만 2천 원 이하는 매수 포지션. 8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는 매도 포지션. 그리고 50%는 중간을 잡고 계속 50% 물량을 돌리면서 수익 보시면 아마 내년도, 후년도도 계속 같은 전략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좀 해결되셨나요?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성공 투자 되십시오.